오늘 저는 국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.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. 장관님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실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. 지금 받으시고 가시죠. 계속 물량이 되는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. 장관님 너무 책임하신 거 아닌가요.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.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.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.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습니다. Ground heaven above. 榨 5 대ämä 개편 감사합니다.